JSTAC의 신개발 설비인 PVA 연결 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름 연결이란 생산 중인 필름 소진 시 신규 필름을 구필름에 연결하는 것으로 일반 필름 생산 시는 구필름과 신규용 필름을 테이프를 이용, 접착, 연결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설비가 사용되고 있으며 PVA 필름처럼 수세, 팽윤, 염착, 세정, 연신 등 다양한 공정을 거치면서 PVA 필름은 이충 연신이 되고 테이프는 연신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정 리딩 중 연결부가 터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생산 속도가 빨라져 라인을 가동하면서 연결이 불가능하여 가동을 멈추고 신규 필름을 처음부터 리딩해야 하고 리딩 횟수도 1, 2회 정도 발생되고 있어 생산 업체는 가동 정지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복잡한 공정을 거쳐 리딩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필름과 신규 필름을 정밀 오버랩하여 열 융착하는 기술을 엘사와 공동 개발하여 새로운 개념의 연결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엘사에서는 열 융착에 대한 과학적 시뮬레이션 지원과 당사의 필름 오버랩의 정밀성과 동일한 압력으로 융착 및 접합부 커팅 기술이 조합된 새로운 메커니즘의 연결 장치입니다. 2010년에 엘사와 공동 특허를 통해 편광판 라인에 적용하였고 당사의 지속적인 성능 레벨업으로 2021년에는 엘사의 중국 공장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PVA 연결 장치 핵심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기술의 첫째는 신구 필름의 정밀 오버랩 및 광폭 필름 접합부 접합 강도의 동일성 확보와 둘째, 필름 접합부 양 끝단을 필름 폭에 맞추어 라운드 커팅하는 것으로 필름 연결 시 라인 정지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공정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필름 접합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비 하부에 신규 필름을 세팅하고 작동시키면 칼라를 이용하여 필름을 절단하고 필요 없는 필름이 제거되면 신규 필름은 연결 위치로 이동합니다. 가동 중인 구 필름은 스토파를 이용하여 필름을 고정하고 어쀄머레이터 작동으로 생산은 계속하면서 필름을 절단하고 필름 융착 위치로 이동하여 신규 필름과 22mm 오버랩 되며 이후 융착 실린더를 이용하여 열 융착, 용접합니다. 본 설비의 특징은 신규 필름의 오버랩 균일성과 4, 5m에 달하는 광폭을 동일한 압력으로 융착하여 필름 접합 강도를 전폭에 걸쳐 균일하게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둘째, 사이드 커팅 장치입니다. 구 필름과 신규 필름을 연결 후 아무런 가공 없이 가동하면 원단폭의 양 끝단이 선 접촉으로 필름 리딩 시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필름이 찢어지는 파단이 발생할 수 있고 정상적인 연신비 적용 시 접합 강도 저하로 필름 연결부가 터질 수 있습니다. 결국 파단 발생의 핵심 인자는 접합부 양 끝단 취약 구조와 접합 강도 저하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설비가 사이드 커팅 장치입니다. 사이드 커팅 장치는 두 종류의 사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사양으로 필름 접합부 양 끝단의 취약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필름 폭 사이즈에 맞추어 자동으로 반달형으로 커팅하여 필름 접합부의 라운드화로 생산부동 없이 접합부 파단 방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연신비를 20 내지 30% 낮추면 안정적 리딩은 가능하나 접합 강도를 감안하여 연신비를 추가로 더 낮출 시는 필름 폭이 롤 폭보다 커져서 필름 리딩 시 파단이 발생하여 작업이 불가능해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 사양은 접합부 끝단 처리와 함께 접합 강도 저하 및 연신비를 감안한 필름 커팅으로 연신비를 크게 낮출 수 있고 필름 폭이 롤 폭보다 커지는 문제까지 해결하여 안정적 리딩이 가능합니다. 옵션 사양은 기본 사양을 포함하고 있어 운용 시 기본 사양과 옵션 사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런 특징의 사이드 커팅 장치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이 설비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 결과 기본 사양 경우 과거 설비부동 후 1시간에 걸쳐 리딩하던 것을 15분으로 75% 감소하였으며 옵션 사양 경우는 소요시간 제로로 100% 감소시켜 필름 연결 시 설비부동할 필요가 없어 생산 경쟁력 확보는 물론 작업 안전성을 확보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지속적인 개발과 버전업을 통해 안전하고 생산적인 설비를 계속 개발하여 고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솔루션 메이커로서의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본 설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